휴일인 그제 우리 지역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인명사고가 잇따랐습니다. 논산에서는 고등학생이 불어난 하천물에 휩쓸려 숨졌고, 홍성에서도 하천에 빠진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올여름, 우리 지역의 집중호우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데,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장대비가 쏟아지는 논산의 한 하천. 흙탕물이 빠르게 흐르는 하천 주변에 119 구조차량과 경찰차가 잇따라 들어오고, 구조대원들이 하천 아래로 내려가 살핍니다. 그제 오후 5시 50분쯤, 고등학생 한 명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. 그 시각 논산에는 시간당 17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. 당시 고등학생 두 명이 수영을 하자며 이 다리 위에서 하천으로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학생 한 명은 곧바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지만, 또 다른 학생은 실종돼 결국 3시간 만에 사고 지점에서 70m가량 떨어진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비슷한 시각, 홍성에서도 산책로를 걷던 50대 여성이 하천에 빠졌고, 12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이날 홍성에는 시간당 최대 20mm가 넘는 폭우로 한때 호우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. 올해는 봄부터 비가 잦았는데, 여름에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비가 예보돼 각종 순환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. 지난해 여름, 충남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침수 등으로 4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. MBC 뉴스 김성국입니다. 촬영기자1호 촬영기자1호 grund Quand